2024 수능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지문은 그렇지 문장 삽입이었죠. 순서 삽입은 꼭 한 문제씩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 들어가 있어. 이 38번 문항도 오답률 5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근데 사실 주어진 문장만 보면은 진짜 넣기 힘들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볼까? 예스부터 시작해. 물론. 썸 컨테스트는요. are seen, 송이죠. 그래서 월드클래스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대. 그러면서 서체어에서 추가적으로 예시가 들어가고 있죠. 서체어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브 더 힉스 퍼리티클. 힉스 퍼리티클 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문과라서. 근데 해설지 보니까 힉스 입자라고 되어 있구나.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나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 초전도체?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를 발명을 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게 진이 여부를 막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래. 세계적인 수준의 컨테스트래. 그래서 힉스 입자의 확인 혹은 뭔가 고온 초전도체 개발 이런 것들은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주어진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좋을까? 사실 앞뒤에 들어갈 내용도 선생님은 유추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38번 문항이 가장 이제 좀 나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근거가 어떤 연결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이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고 도대체 이 문장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과학은 묘사됩니다. 여기도 수동태죠. 뭐로요? winner take all contest. winner take all. 딱 우리 영어만 봐도 알겠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대회.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승자 독식 컨테스트 대회로 묘사가 된대. 이 말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추가한 설명이 분사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meaning that 명사의 접속사 대시고 대디아를 의미하면서요. there are no words for being second or third.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2위나 3위는 보상이 있어 없어? 보상이 없다? 이렇게 묘사가 된대. 첫 번째 문장 해석 너무 잘 된다.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 과학이라는 것은 승자 독식 컨테스트래. 근데 this is a extreme view. 너무 이러한 뷰는요. 관점은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래. scientific 컨테스트에 있어서 과학 대회의 본질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이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1번 다음 들어가 보자. 1번에 사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 1번 뒤에 문장까지는 읽어볼게요. even those who 항상 those who는 원만의 사람들로 해석하죠. 동사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동사가 누굴까요? 그렇지. 여기는 노트가 동사니까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괄호를 묶어 볼게요. 그리고 those who는 원만의 사람들로 해석해야 돼. those who describe 그냥 묘사하는 사람들이야. 과학 컨테스트를요. in such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in such a way는 극단적인 방식이겠죠. 여기서 in such a way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겠죠. 즉 승자독식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조차 노트다. that 이하를 뭐하는 거다. 그렇지. that 이하를 묘사하고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건데요.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그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묘사야.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면서 기분대안 나왔죠. 보통 기분은 독립분사 구문처럼 해석해서 뭔 맛을 고려하면 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묘사래. 왜? 무엇을 고려하면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Verification Replication 자체가 뭐고? 그렇지. 반복이고 그리고 Verification은 입증이죠. 반복과 입증이 뭐래? Have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are common in science 과학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좀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얘기한대요. 승자독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확한 설명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뭐고? 반복이고 하나는 입증이라는 거죠. 반복과 입증이 과학에서는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이 반복이 될 수 있고 계속 그 개념들이 맞는지 이론이 맞는지 계속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등만 뭐한다. 그렇지. 1등만 뭔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위너가 승자독식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부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과학을 뭐라고 묘사하는 거야? 승자독식이라고 묘사하는 거. 이거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부정확하면서 극단적인 견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유가 뭐야? 그치. 이유 1번. 이유 1번에서는 반복과 입증. 과학은 반복과 입증이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2등과 3등이 어떤 1등의 개념, 이론의 반복과 입증을 계속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승자독식이라서 2등과 3등은 다 쓸모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복과 입증이 과학에서는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는 이거는 부정확한 거야. 승자독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it is also 얘기하면서 또 한 번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했어. 부정확해. 왜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냐? to the extent to that. 대세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가도 되고요. 관계부사 대용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suggest, 그 승자독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 때 that, er을 suggest 이야기할 때요. 보여줄 때에도 부정확하대. on your hand-proved context exists. 소수에 대해만 존재한다. 라고 제시하는 것까지도 부정확하다라는 거야. 승자독식으로 묘사하는 것도 부정확하고요. 또 소수에 대해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왜 소수에 대해만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확할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유, 이번에 대한 이유 봐볼게요. 바로 근데 이유가 나오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네. 그러나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구요. The number of search contest. 그러한 컨테스트들의 수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에 대해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정확하다라고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그러나 다른 컨테스트들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 가볼게. yes, some contest 어떠한 컨테스트들은요. are seen as world class 월드 클래스는 말 그대로 무슨, 그렇지, 세계적 수준의 그러한, 뭐야, 그치? 그러한 컨테스트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여기에서 말한 소수의 어떤 컨테스트들 소수의 대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며 그 소수의 대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들어가면서요. 소수의 대회가 물론 있기는 해. 있기는 하되, 월드 클래스 대회가 있기는 하되 그러나 다른 컨테스트들도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가 나온다, 소수에 대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아니다. 뭐도 다른 대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얘기한 것 같이 승자독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반복의 입증이 일반적이니까 그것도 부정확. 그러면서 소수에 대회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른 많은 대회들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부정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장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 지금 2번 문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소수의 대회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되 물론 있기는 하다는 거죠. 소수의 대회가 월드클래스 대회처럼 있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컨테스트들도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벗은 누구의 주어진 문장에 역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나머지 조금 빠르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My way of example 그러면서 예시 들어가고 있죠. For many years 해서 It was so that 그럼 어떤 예실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시는 다른 대회들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의 대회가 아니라 이 소수라는 것은 승자독식이죠. 승자독식의 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들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예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that 이하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져진 주어 문장이 있겠고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암에는 하나의 치료법만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야 It is now realized that 요즘에는요 cancer taken multiple forms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절 또 나왔죠.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그 큐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won't be one winner 이러한 경우에는 승자가 한 명이야? 아니야. 승자독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아마 승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승자독식으로 묘사하는 거 부정확하다라고 했고요. 소수의 대회가 만 존재하는 거 소수의 대회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정확하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의 대회는 당연히 우리 주어진 문장 아니 앞에 하고 똑같죠. 승자독식만 뭐한다? 승자만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대회만 존재한다. 이것도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물론 있기는 있다라고 했어. 그러한 대회가 근데 다른 대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에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